안녕하세요 파크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한국인 밴드 BRT의 네 번째 싱글 말할게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세트장은 이렇게 귀여운게 되게 많아요 이번 말할게 컨셉이 약간 팝적인 느낌이라서 소품들도 그렇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 예쁜 누나도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뿅 뿅 사랑한다 말할게 눈을 맞추고 오 사랑한다 말할게 오 사랑한다 말할게 오 사랑한다 말할게 3 2 1 하이 사랑한다 말할게 사랑한다 말할게 오예예 오예예 오예 오예 첫신으로 오후를 한 두시간 한거 같은데 아주 뽀송뽀송해진거 같습니다 다들 변신을 맞추고 다들 변신을 맞추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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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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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곡인가요? 의 Dre 하하하 오카산입니다 맨 아덜의 주인공 오카산입니다 베베베베벤크 오마이터에서 하는 방향이 파이팅 오카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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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은 월킹 때 말하시네... 아... 두번째 컨셉! 아깐 귀여운데 지금 약간 멋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트릭스... 그러면 다음 컨셉 시작! 음... 넌 사랑 안다 말할게 끝에 아 conclus구 귀엽고 고생 Hitler 고생 Hitler 고생 He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